자 이 차는 모든 부분이 그냥 꽉꽉 조여진 것처럼 쫀득한 느낌을 잘 전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하십니까 카카오보트였습니다 자 오늘 준중형 세단 아반떼와 더불어서 상당히 인기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시청자분들께서도 물론 아반떼 문의를 주시는 분도 계시지만 K3를 또 유독 찾으신 분들이 계셨어요 제가 갖고 있는 차량이 없어서 조금 기다리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자 오늘 비로소 기아 K3 2013년식입니다 자 사고 유무는 완전 무사고 자 위에 성능 점검표 올라갑니다 단순 교환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주행거리 9만 5천 킬로 연식 주행거리 자 모든 게 정말 무난 무난 무난한 그런 차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중요한 건 상태겠죠 제가 방지턱도 넘어보고 해봤는데 우선 제가 이제 쉽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앞과 뒤 하체 부품들 승차감을 구성하는 이런 부품들이 있습니다 어느 차나 여러가지 부품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자 그 부품이 앞뒤 포함해서 약 70여개의 볼트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70개 정도 이 볼트에서 한 20개 정도가 볼트가 좀 풀렸다든지 아니면 뭐 부싱 상태가 좋지 않다든지 했을 때 약간 유격이 있는 게 느껴져요 제가 타는 경우에는 분명히 그런 것들이 느껴집니다 하지만 일반 분들은 못 느끼실 수도 있어요 자 이 차는 모든 부분이 그냥 꽉꽉 조여진 것처럼 쫀득한 느낌을 잘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일단 가장 마음에 듭니다 어쨌든 중고차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엔진 그다음에 미션 그 다음 하체죠 자 엔진 미션은 좋아요 일단 좋고요 자 제가 앞에 소개해드린 이 하체 하체 같은 경우도 상당히 쫀득한 이런 느낌을 보여주기 때문에 물론 이 차가 신차는 아닙니다 신차는 아니지만 신차와 비교를 했을 때 뭐 그다지 차이를 느끼기 힘들 만큼의 어떤 하체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적어도 제가 생각할 때는 자 이 차는 하부 점검을 먼저 했었죠 하부 점검에서 소모품도 확인을 했었고 교환을 할 건 교환도 해두었습니다 어 부식 없었고요 일단 누유 그리고 누우수 이런 부분들이 모두 양호한 상태를 보여주었기 때문에 당당히 좋았던 이런 하체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부 영상 보여진 그대로입니다 다 봤을 때도 하부 점검에서 보여주었던 좋은 컨디션을 이 주행 느낌에서도 그대로 느껴진다는 게 큰 장점으로 꼽고 싶습니다 자 옵션 말씀드려야 되겠죠 스마트키는 아닙니다 눌러서 돌리는 저는 사실 뭐 버튼 시동이 물론 편할 수도 있습니다만 꼽아서 돌리는 이런 감성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돼요 일단 차량 가격이 조금 저렴한 이점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자 일단 스마트키는 아니고요 음 블루투스 지원하는 자 순정 오디오 라디오를 한번 틀어 볼게요 일단 USB 같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자 주파수로 맞춰서 자 일단 잘 나옵니다 USB 포트는 아마 여기 사물함을 열게 되면 이곳에 위치해 있고요 보기 싫지 않게 밀고 내리는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좀 더 깔끔해 보입니다 닫고 있을 때가 좀 더 깔끔해 보인다라는 점 그 다음 시트 열선 시트 열선이 있고요 자동 접입 미러 자 오토가 써있는 거 보니까 리모컨으로 문을 잠갔을 때 사이드 미러까지 자동으로 접히는 그런 기능이 들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 핸들 열선도 이곳에 있고요 차체 자세 제외장치 VDC 버튼 그 다음 액티브 에코 계기판 조명 조절 장치는 이곳에 모두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 썬루프가 또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음 필요 없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또 필요한 분도 계시기 때문에 또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겠죠 어 파노라마 썬루프는 사실 개인적으로 좀 비춥니다 멋은 있을지언정 그래도 일반 썬루프가 좀 더 낫다라고 보여집니다 블랙박스도 들어있네요 액정 보호필룸도 뜯지 않았습니다 자 하부상태 건강하구요 자 주행을 했을 때 느낌도 무척 좋습니다 하체도 좋고 변속기 느낌도 상당히 부드럽구요 기아가 각단 별로 넘어갔을 때 느낌도 매우 만족스럽습니다 6단 미션이 적용되어 있죠 수동 모드로 했을 때 6으로 표시가 됩니다 자 다운 5 자 한 번 더 다운 4단 변속 수동 모드로 변속을 했을 때 즉각적인 반응 4단 한 번 더 툭 치면 5단 한 번 더 6단 변속기도 상당히 좋은 이런 수준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K3를 만나봤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상당히 양호한 그리고 타이어 상태도 앞뒤로 상당히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향후 한 운행하시는 주행거리에 따라 다르겠지만 한 2년 정도는 잊어버리시고 타셔도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주인공 기아 K3였습니다 자 저는 다음 차종에서 또 인사드리는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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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